미래에서 증권에서 가장 유능한 시장 분석가 한 분이죠. 대치동 최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미래에서 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님 반갑습니다. 와, 매니저님은 오늘은 넥타이가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뵌 넥타이입니다. 처음 뵌 넥타이죠? 네, 제 넥타이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선물 받으십니까? 아니면 고르십니까? 저는 넥타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직접 좋아하는 넥타이 고르는 편입니다. 멋있었어요? 네. 화면에서도 가끔씩 넥타이에 매다보면 딤플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거 거의 신의 솜씨라고. 다들 최선생님한테만 관심이 많아요. 금요일 저녁 또 길 많이 막히는 데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0.21% 오르고 심천은 0.63% 올랐네요. 황생지수가 조금 떨어졌군요. 마이너스 0.17%.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양쪽 다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 부진에 관찰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같은 흐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뉴스가 좀 재미있었어요?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정도 모습, 상해본토 시장 기준 0.2% 올라서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조금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주도했던 부분이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주들이었는데,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였고요. 오늘 CATL로 불리는 닝더스타이가 상하이의 신규 배터리 공장 지을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였고요. 4.2% 이상 올라서 전기차 관련 주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가 새로 배터리 공장 지을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증설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들도 당연히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체에서 증설한다는 의미는 향후 수요에 대한 대응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업황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뉴스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탄소중립 쪽으로 관련한 뉴스가 좀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게 같이 엇갈리면서 겹쳐지면서 더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반기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 2차 전지 배터리 쪽과 전기차 쪽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길리 자동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6% 이상 올라서 끝났고요. 모근 스테인리스 새롭게 레포트가 나왔는데 길리 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판매량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도에 3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는 잘 안 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30% 이상 성장한다는 건 뭔가 좀 시장을 더 많이 가져갈 만한 포인트가 있나 봐요. 전기차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발표됐던 지커라는 길리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과 전기차 브랜드가 시장에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전기차 이쁘게 잘 만드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스펙도 굉장히 좋고 지커 001 첫 번째 모델이 완충 기준으로 700km 운행 가능하다고 하고요. 스펙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시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커 001. 이게 길리 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전기차 만들기 쉽나 봐요. 기아차에서 만든 것도 꽤 예쁘게 잘 나오고 지난번에 현대차 아이오닉도 차가 이보다 더 좋을 필요 있나 싶을 만큼 괜찮다군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참 경쟁 치열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전기차 이전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된 산업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멀티플을 보더라도 대부분 부품질이 8배나 9배 정도 거의 성장이 정체된 걸 전제로 한 밸류시장을 받고 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내에 전기차나 수도차라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고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간 과정이 성장의 총매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선두에 있는 브랜드들이 테슬라나 길리 자동차 같은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그 성장을 보여준 지표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도 높게 평가받고 있고 성장률도 조금 많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결국은 그렇다고 전기차 나온다고 차 두 대 사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차들 시장도 가져가겠죠. 그러면 제대로 대응 안 되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힘들 거고. 어떤 뉴스도 있었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백주 기업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백주 섹터는 여전히 밸류시장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는 상대강세 조금 뚜렷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게 귀주모태주나 오량해 같은 초대형 브랜드들보다는 약간 중소형 브랜드의 상대강세가 더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양하양조 같은 곳들이나 산소양화촌 분주 같은 중형급 정도의 고량주 브랜드들이 요즘 주가로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뉴스들 쭉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방위산업과 감시기술 관련 분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하고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보도가 됐고요. 대상 기업이 최종 59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8월 2일부터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59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거래 정지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사는 건 안 된다? 미국 기업들이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막는 조치고요. 다만 조금 의외였던 건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오늘 주가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시장 자체에서 주가가 오늘 거래된 거나 시장이 해석하는 강도를 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불확실성이 조금 오히려 확정되면서 노이즈가 조금 줄었다 정도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그 의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현재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투자 지분이 그렇게 높거나 그랬던 건 아닌 상황이고요. 원래도 투자 잘 안 했던.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콕 집어서 말한 게 감시 기술 관련 분야 기업을 대표하는 게 중국에 있는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cctv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이크비전도 상징성 있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플러스 1.2% 마감하는 모습이라서 블레이리스트 등재와 행정명령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강한 악재는 아니었던 모습이고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과거에 트럼프 방식의 제재가 좀 공격적이거나 약간 싸우자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규제라는 거에 약간 법제화시키고 조금 더 체계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예전보다는 좀 그렇게 더티하거나 아주 강한 노이즈는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뉴스가 나왔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요? 그리고 오늘 중국 재정부에서 올해 새롭게 지방체의 발행 한도를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한도를 발표했고요. 4조 2천억 위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 지방체의 발행 한도가 1조 8천억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건데 재미있는 게 올해 5월 말까지 발행된 총 지방체가 약 9천억 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년 기준으로 하면 하는 상반기 집행할 걸 다 집행한 수준인데 현재는 4.2조 위안으로 발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만 3조 이상의 캠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체의 발행이 조금 활발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적으로는 조금 더 풍성해지는 뉴스인 거고 인프라 관련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부터 하고 있다. 지방체 발행 한도를 늘려놓고 그럼 이 지방체는 찍는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각 지방들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의 예산이 더 커지는 뉴스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쓸까 하면 기존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아마 중국에서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공기적인 정책을 한 거에 발 맞춰서 중국 역시 또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 것 같고요. 이거 아마 5G 투자도 원래 지방정부들이 주도가 돼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5G 관련 주 쪽으로 통신 인프라 쪽으로도 같이 자극한 뉴스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중요한 뉴스에 있었던 게 유럽 쪽에서 중국산 장비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최근 중국의 5G 장비 기업들이 유럽 쪽으로 납품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GTE가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 뉴스로도 중국 내에서도 5G 인프라, 통신 인프라 개발이 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 나오면서 가치 조금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5G 인프라가 전 세계 어디든 잘 진도가 안 나가서 고민이었는데 중국이 실제로 이렇게 돈 마련해서 넣으면 그동안 한참 안 오르던 이 업종도 좀 기대를 가질만 하겠네요. 네. 정 프로님께서 굉장히 뉴스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면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우리 정 프로도. 네. 제가 가다가 전화해서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어떤 얘기 좀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이벤트를 짧게 스케치하는 정도의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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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 주에 의외로 시장에도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들이 조금 많은 한 주였고 그걸 한 주 마무리하면서 짧게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제 다음 시간 2교시에 오늘 미국 시왕 가장 정확히 봐주시고 항상 인사이트 나눠주시는 그 이승우 수석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아마 2교시에서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 있었던 이벤트들만 짧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가 총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기존에 연준이 매입해뒀던 회사체와 ETF를 매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갸우뚱하고 어제 시장에 부담을 조금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시장에서 매입한 회사체와 ETF를 매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요청하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체의 규모 자체는 약 50억 달러 정도 매우 미미한 금액입니다. 워낙 기준으로 약 5조 5천억 정도 그리고 ETF 역시도 약 85억 달러 정도니까 워낙 기준으로 10조 정도니까 연준의 정책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금 긴장감을 느꼈던 건 원래는 연준의 파울 의장이 회사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매입한 걸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탠스를 뒤집은 거기 때문에 원래의 노선보다 조금 더 굳이 팔리오가 있었나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만기까지 유지해서 회사체 넘겨주고 원금 받아오더라도 그래도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거고 그냥 시장에 팔아서 돈을 가져오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좀 빨리 예정보다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왔습니까? 왜 굳이 그랬는지 시장이 바라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전략 쪽 어떤 하우스에서는 이게 큰 의미 없는 이벤트로 보는 적도 있고요. 또 어떤 하우스에서는 이게 테이플링을 전조라고 해석하는 하우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이렇습니다. 연준이 사실 회사체를 직접 매입하고 ETF를 직접 매입하는 건 어느 정도 시장이 직접 개입한 느낌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작년에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벤트 때문에 극히 외외적인 정책을 시도해 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이전까지는 뱅크 오브 재팬 같은 일본이 가장 공격적인 양정환화 정책을 쓸 때 ETF를 공격적으로 위반한 케이스는 있었지만 결국 중앙은행이 ETF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서 일본의 케이스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ETF 포지션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걸 다시 매각하는 절차에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건데도 미국 연준이 그런 정책을 시도했던 건 그 정도로 팬데믹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의 극악의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예상보다는 그 충격이 경제에 미친 데미지가 짧게 회복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외적인 수준까지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다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 볼륨이라고 하면 시장에 데미지를 준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마음 없이 시장이 아마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도 안 그래도 팔기도 팔거나 결국은 시장에다가 돌려줄 거였는데 만기까지 유지 안 하고 중간에 파는 게 왜 그랬을까 별건 아니지만 양으로 보면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시절이 좀 하수상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해석이 따라 붙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원래 처음에 사는 행위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매수였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매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하고 있고 시장은 크게 신경은 안 쓸 것이다. 어제 살짝 이것 등등해서 뭔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죠? 맞습니다. 고용지표 플러스 이 뉴스가 시장의 또 긴축에 대한 경쟁을 조금 높였던 그런 모습이고 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 고용지표 영향이 더 크긴 했던 것 같고요. 전일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97만 건으로 발표가 됐고 지난달이 65만 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시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러면 또 연준의 현재 목표가 고용지표 개선 플러스 지속적인 인플레인데 그러면 또 긴축으로 가는 건가? 로 퀘스점이 붙었던 것 같고요.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뉴스 연준이 최근에 회사체를 다시 매각하고 ETF 매각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러면 연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테이퍼레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 쪽에 조금 노무기를 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주가를 계속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C황이 주가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고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위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연준은 고용도 회복되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즉 테이퍼링부터 진도를 나갈 텐데 주식시장 그걸 두려워하면 주가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준은 주가가 내리면 다시 금리 올리고 하는 걸 멈출까요? 아니면 몰라 우리는 이제 갈 길 갈 거야? 이럴까요? 많은 자료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방향성은 결정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 쪽은? 맞습니다. 방향성은 이미 결정됐고 다만 속도의 문제고 그걸 얼마나 부드럽게 그러니까 결국 비행기가 떴다가 착륙해야 되는데 그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랜딩 하기 위해서 시장과 소통을 더 늘리는 방식이 될 거고 충분히 신중한 방식의 액션을 취하고 있을 거고요. 이미 기존 밴바넨키 시절에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테이퍼링 텐트럼 같은 시장의 부정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연준 자체도 시장의 반응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매우 부드럽게 매우 부드러운 소프트랜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갈 건데 궁금한 건 결국 마지막에 주가냐 아니면 물가나 과열이냐 이게 부딪힐 때 물가를 보면 다음 달에도 또 올려야 될 것 같고 금리를 주가를 보면 오히려 좀 내려줘야 될 것 같고 말은 잘 안 듣고 이럴 때 이럴 때 연준은 뭘 선택할까 과거에는 당연히 물가를 선택했었죠.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또 새로운 뉴노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뭔가 방향이 정해지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마음 편할 텐데 미국에서는 어떤 또 이슈가 이번 주에 있었죠? 네. 그리고 더해서 이번 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게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원 이번에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요일에 있었던 이벤트고 최근에 바이든과 상원의원 간에 공화당 상원의원 간에 최근 인프라 투자 규모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수요일 미팅에서 바이든 측에서 먼저 기존에는 인프라 투자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제한했었다가 그걸 사이즈에 약간 볼륨을 줄여서 1조 달러 규모로 다시 제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공화당 상원의원 측과 새로운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조금 형성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법인세율을 원래 기존에 21%에서 28%로 법인세 인상관련 수가 시장에 좀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에 미팅 과정에서는 법인세 인상권을 우선 포괄 합의안에 배제하는 모습이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제니엘렌이 최근 강하게 말하고 있는 최저 실효세율 15%를 적용하자는 방향으로 약간 선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에 관련된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 다만 실효세율을 최저세율을 15%로 정하자고 하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들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명목 법인세율 15%는 글로벌리 지키자가 아니라 이것저것 공제해주더라도 최소한 15%는 내게 하자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15%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해석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8%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법인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면제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은 면제됐기 때문에 전통산업이나 기존의 이미 20% 가까운 세율을 내고 있던 곳 입장에서 부담이 경감되는 이벤트고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최저 실효세율을 15% 적용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나 타국의 메인 법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낮았던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이 실효세율이 10% 미만이었던 걸 알려져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10% 초반 정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5%가 되다 보니까 다우나 SM표 100 기업들 전반은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돼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는 오히려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에게는 좀 더 부담스러운 뉴스였다? 지수로 봤을 때 다우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나스닥은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지수별로 온도차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지금 상황 어떤지 잠깐 봐주시고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지수 시장, 유럽 시장은 일단 지수 한 0.1% 정도 소폭 밀리고 있고요. 국가별 움직임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유럽 시장은 그렇게 많이 부담되거나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고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0.1% 정도 선물 기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P500도 0.1% 정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분위기는 오늘은 특별한 큰 악재는 없는 모양이네요? 네, 아마 금요일 저녁 조금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RCI 시장 오늘 거래될 때 중국 시장이 최근 방해는 좀 중요했는데 중국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감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오늘 밤장 관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주시고요. 최 선생님도 주말에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잘 돌리시고 배터리 충전 잘 하셔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님 네, 미래에서의 친구는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